여기부터 해? 이란 사람들이 매운 거 좀 안 먹는데 아, 매운 거 안 먹는다고요? 이렇게 해서 야, 저거 소시지를 튀기니까 진짜 중국 맛이 나네 에이린입니다 오, 약간 중독 느낌 난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? 오, 시원하네 뒤에 새콤한 맛 나니까 아라비언 나이트인데 중독 느낌 이거 하나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되게 굿 아이디어였습니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불고기 43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는 불고기 뒤에 달고 신맛이 와 자, 여기 뭘 먹어야 돼? 이거요? 이거 하나 드시면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? 바싹 볶았네? 바싹 볶았다고 해서 바싹 불고기로 이건 치킨 레드스 랍처럼 했는데 만두피 튀기고 그냥 땅콩 갈아서 올려서 상장 요리 되네 상장 요리 되네 왜냐면 미국에서는 밥을 잘 안 먹고 타코 아니면 치킨 레드스 랍 많이 먹어서요 야, 맛있다 진짜로요? 이거 식당 메뉴해도 되겠는데? 오우 진짜? 오 마이 갓 맛있다 이거 오우 오우 맛있다 이거 이거 맥주 없이 먹는다고? 양상추랑 치킨이MM 오우 아주 좋았어, 불고기의 상점을 잘 살렸어요. 레터스 쓴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. 아주. 이거요? 네. 사과에 넣은 불고기예요? 네. 사과 얼마나 넣었어요? 적당히 넣었어요. 옷을 그런 말을 외워서. 사과 어울리는구나. 더 가벼우지. 좋아요. 응. 난 아까 진짜 실패하는 일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. 아, 진짜요? 사과가? 응. 근데 괜찮네. 응. 제일 상큼해요. 오늘 시작할까요? 내일 아침 어쩌면 너 말할지도 모르죠.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이거 너무 커서. 오, 마이 갓. 거 sprouts. 젊은 개가 하나? 오. 둘 중에 방어로 però기ơ니까 רוצ다. 어우. 오. apple. 치즈의 굴? 뭐래. 어차피. 진짜 맛있어서. 으음! 야 되게 오랜만에 외국인 기분인데요? 야, 이 치즈가 마요네즈, 케찹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침이랑 고기 기름으로. 이거야말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이거야말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야, 맛있다 이거. 그게 문제야, 얘 맛도 안 봤어. 너 나머지 먹어. 야, 이거 먹어봐. 야, 필라델피아 가서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옆에 배가다가 차리면 대박 나겠다. 나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불고기를 철판에다가 볶아서 하면 될 것 같았는데. 이거는 진짜 지금 심사 중이지만. 얘는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